저희는 이 울채육수가 좀 특이한 게 강원도의 영사의 음식이라서 많이 흔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장점으로 해가지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제가 이 가게를 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옛날 박식 그대로 가마우스테에서 장작구를 떼가지고 만든다는 거고요. 또 옥수수도 제가 평창 가서 직접 구매를 해갖고 옵니다. 한 번 한 번 열심히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